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충남교육감 선거에 중도보수진영 단일후보에 이병학 전 충남도교육위원이 선출됐습니다. 충남교육혁신포럼은 교육감 예비후보 7명 가운데 이전위원과 명노희, 박하식, 조삼매 예비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포럼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2개의 기관을 통해 각 1,500명씩 모두 3,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시스템 방식의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. 초기 단일화 방안에 찬성했던 조영종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독자 출마를 선언했으며 김지철현 교육감은 다음 달 3일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.